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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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. 잡고. 그렇지. 이렇게 있다가. 그렇지. 뒷다리.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. 그렇지. 오. 오. 어떻게 해주시면 어떡해요. 레슬링 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좋네요. 강남구청 5분 거리. 레슬링. 복싱. 주짓수. 격투기. 극복해라. 짜릿보이. 오늘. 득별 겠수. 오. 저는 사실. 뭐 이렇게. 관련된 사람이니까. 그리고 제가 넘어가 주는 건가요. 일반인 남성 분한테. 오셨죠? 네. 저희 뒷모습이. 되게 초래한데. 슬슬해 보이시네. 축 처지셨는데. 주쯤. 한번 찍어주세요. 주쯤님. 주쩍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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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왜요? 주쩍. 아 오늘의 게스트. 이제 왔어. 왔어요? 왔어요? 오늘 되게 어떻게 한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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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어 여기. 여기 왔어. 아 감사합니다. 주쩍님. 주쩍님도 실제로 보니까 진짜 주쩍님. 아니 근데. 잠깐만 바람에 신경 써주세요. 아 오늘 뭘 도와주면 돼요 오늘? 아 저 오늘 저에게 업어치기 당하시면 됩니다.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. 괜찮네. 아 그러면 뭐 수천 번 할 수 있어요. 수천 번 할 수 있어요. 여성분에게 업어치기 당한 적 있으세요? 아 방금 아까 당한 적 있어요. 아 제가. 자 그러면은. 태클을 한 번. 태클을 한 번. 방금 배운. 방금 배운. 방금 배운. 레슬링 자세하고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뒤로. 뒤로. 서로 말하지. 뒤로. 네. 이렇게 했으면 돼요. 이렇게 그냥. 팔 잡고. 혼자 잡아도 돼. 잡고. 이렇게 있다가. 그렇지. 이 딸이. 엎드리다. 그렇지. 여성분 해주시면 어떡해요. 버티셔야 돼요. 버티셔야 돼요. 네. 뻗기세요. 제가 넘어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. 잡고. 하나. 둘. 머리 끝까지 해놓고. 조금만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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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진짜 잘하네. 아 잘하네. 아 잘한다.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레슬링 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좋네요 어바치기 어바치기 셋 하나 하나 둘 셋 해서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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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머리 숙이고 오오오 오오오 사실 보니까 싸우면 잘 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지 가까이에서 하나 왜요? 너무 멀쩡하지 형 앉아 셋 땡겨 너무 멘드리카 다 안그러줘 한 번 들어줘 봐 비교 비교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야되는데 낙법은 다음에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여기 낙법은 나중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있어 아 그렇죠 지금 앉았다 일어나는데 허덜거림도 아니라 앉았다 일어난데 이게 무섭다 이게 여자가 이렇게 하기도 무서워 점점 뒷걸음질 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나 맞지 마 나 맞지 마 원래 이렇게 의기소침하신가요? 아니요 아니요 내가 원래 팬이거든 원래 안 이러시는데 오늘 넘어가시더니 혹시라도 조투비님 팬들이 이걸 보시면 쟤 왜 저래? 조투비님 되게 영어 유창하게 하시고 되게 막 좀 쿨하시고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? 아닌데요? 너무 잘 보고 찝다 얘기 근데 다음번에 낙법 배워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재밌어요 특히 이거 업어치기 당하는게 나쁜만 배우면 진짜 재밌어요 아 안돼 자 이제 영상 나갈거에요 띵띵띵 제가 한 2회차 이제 2탄까지 올렸는데 2탄 내내 이거 놀이기구 샀어요 2탄 내내? 네 비싼 돈 주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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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죠? 네? 여기 강남구청에 팀 대도 포인트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공짜로 네 팀 대도 포인트랜드 그렇죠 돈내고 뭐하려고 온다 치고 뭐 할게 있나요? 뭐 할게 있나요? 뭐 스파링 한번 해볼래요? 아니 뭐 스파링 한번 해볼래요? 얼마 개맥이 아니요? 아 얼마나 잘하나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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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조투브님 아니 조투브님의 이미지를 위해서 아 아니야 아니요? 열한테면 웃기 시작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지금도 웃기 시작 그러니까 으하 그게 오늘 수업은 그럼 이렇게 네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가라클님